오이김치 만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. 오랜만에 송줄 볼롱을 준비했구요. 그 다음에 미친 만두, 행복한 오이김치 준비했어요. 그리고 송줄 볼롱에다 같이 먹으려고 생새우, 함께 준비했어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송줄 볼롱 Sim 너무 맛있다 계란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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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쑥쑥 콜라 디렐라 오징어 불닭소스 이 맛은 왜 저는 처음 먹어볼까요? 이 맛을 가지고 이 맛도 좀 더 맛있어요 이 맛은 얼마나 잘 어울릴까요? 맛은 이 맛을 보면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요 이 맛은 진짜 맛있네요 이 맛은 진짜 맛있네요 이 맛은 진짜 맛있네요 이 생각보다 엄청 잘 어울려요 영상이 잘 어울려요 뱉뱉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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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뱉 치즈볼 핫도그 바삭바삭 오징어 아이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바삭바삭 마요네즈 소고기 참기름 소시지 모짜렐라 뼈가 잘 어울린다 팽이버섯 마요네즈 고춧가루 찹쌀떡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